나같은 여자? 보라와 바퀴 찾고 있었어 찾고 있었어 예뻐 여기 말은 누가 했어? 사장님 어 아 아 아 쫙쫙 나 결혼해줄래 눈부신 햇살이 꽃은 아 800에는 처음이었고 오빠 목소리도 좋고 폼도 너무 좋아서 아 아 아 아 아 가베도 1단계야 이게 서둘랑 2단계로 있어 2단계로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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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